등산화 대여 상품이 오늘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웃도어본부닷컴과 제주도아웃도어본부닷컴 홈페이지에서 본 제품을 대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캠프라인의 주쿠라는 모델이구요 색상은 카키색 남녀 공룡입니다 사이즈는 235 에서 80 밀리 까지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외부가 방수 스프리트 라는 원단 액션 가죽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메쉬라는 소재를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거 메쉬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어 네피도 이제 그렇게 메쉬 소재로 이제 사용이 되었구요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창은 파이론 미드솔 또 여기 보시면 리치 엣지 라는 고무창 이렇게 이제 지금 제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 중량은 200 260 밀리 기준 400g 400g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면 조금 더 내려가고 어 올라가면 조금 더 뭐 무게가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발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낮게 이렇게 이제 어 만들어져 있구요 어 이 제품은 가벼운 어 등산로 나 어 그렇게 험하지 않는 등산로 에서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장거리는 발목이 조금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음 고무랜딩 토캡으로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발을 감싸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발가락을 보호해 준다 이런 기능이구요 그 다음에 또 앞쪽 이렇게 보시면 어 앞쪽의 웨빙 아울렛 구조가 더욱 안정적인 피팅감을 줍니다 요것도 잡아주는 노란색 이런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피팅감 있게 끈을 잡아서 발이 돌아가는 것을 좀 막아준다 이렇게 되고 이제 어 시리 보면 죄기 반사 기능이 스카치가 적용된 청면 구멍으로 높아진 안정성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좀 밤 되면은 좀 반짝반짝 그리기도 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고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치 엣지 아웃솔 그러니까요 바닥에 보면 빨강색 글자로 리치 엣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물론 캠프라인이 이 리치 엣지 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가 되고 뭐 좋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단점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캠프라인 만에 이제 독자적인 리치 엣지 창이 적용되어서 어 이제 접지력이 다른 타 회사 신발들에 비해서 좀 많이 월등하다 좋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제품을 이제 저희가 판매도 하지만 어 대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 트레킹 올레길 둘레길 그런 곳에서 사용해 보시면 아주 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이 매장에서 요런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 손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야 이 신발 사 갔는데 안 떨어져서 정말 안 떨어져서 지겨워서 바꾸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그만큼 이제 뭐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지겹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신발도 질기고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많은 만족도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아웃도어 본부 닷컴 제주도 아웃도어 본부 닷컴에서 이렇게 이제 판매 및 대여 렌탈 상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